인하대는 17일 학교 본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산학협약식 협약을 개최했습니다. 협약은 재직자 재교육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사과정 신설, 향후 석박사 연계 및 대학원 과정 신설 등을 담고 있습니다.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인천이 세계 최고의 산학연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오늘은 세계 최고의 산학연 의료 바이오 테이퍼가 됩니다. 원래는 공정시설, 이상한 공정시설, 상대 공정시설, 상대 공정시설, 상대 공정시설, 상대 공정시설, 상대 공정시설, 상대 공정시설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.